다음은 3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내화구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외벽 중 비내력벽인 경우 X표를 쳐놓고 문제를 풀으시면 되겠습니다. 1번 철근 콘크리트조로서 두께가 7cm인 것 당연히 비내력벽 내화구조에 해당이 되죠. 묵은 콘크리트조로서 두께가 7cm인 것도 당연히 들어가고요. 3번 골골을 철골조로 하고 그 양면을 두께 3cm의 철막무로 털어 덮은 것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철제로 보강된 콘크리트 블록조로서 철제에 덮은 콘크리트 블록의 두께가 3cm인 것에 해당 안 되죠. 이거는 4cm인 것 이렇게 바꿔놔야 됩니다. 정답은 바로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국토의 계획 및 유형에 관한 법률에서 출제가 됐어요. 1번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번은 맞았고요.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되고 아니죠.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위원 중에서 임명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틀렸어요. 부위원장은 위원 중 교통부 장관이 임명한다. 여기는 맞았지만 국토교통부 장관이 위원장이 되시는 건 아니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위원 중에서 임명을 하니까 2번 틀렸습니다. 3번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10명 이상으로 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3번 맞았죠. 4번 도시군계획에 관한 조사 연구원물을 수행한다. 4번도 맞습니다. 정답은 바로 2번이 되겠습니다. 5번입니다. 다음은 건축법령상 직통계단의 설치에 관한 기준 내용이다. 가로 안에 알맞은 것은 초고층 건축물에는 초고층 건축물의 정의도 처음에 잘 나오니까 같이 알아 놓으시죠. 초고층 건축물은 50층 이상이거나 4m를 곱하는 거죠. 200m 이상인 경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되는 피난안전구역 건축물이 피난안전을 위해서 건축물 중간층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을 지상층으로부터 최대 5는 30개 층마다 바로 답이 나오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바로 3번을 정답으로 찾아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6번입니다. 다음은 승용승관계 설치에 관한 기준 내용이다. 밑줄 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한 기준 내용으로 오른 것은 건축주는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승관계를 설치해야 된다. 어떨 때는 제외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바로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층수가 6층인 건축물로서 각 층 거실의 바닥면적 300제곱미터 이내마다 1개수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한 건축물은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정답은 바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